안녕하세요. 디지털조사분석과 박현옥 사무관입니다. 제가 강의할 부분은 개정공정거래법 주요 내용 중에 조사 절차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공정위 조사는 통상 현장조사라든지 자료제출 명령, 영치, 서면 실태조사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 개정된 부분을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진술조사 작성 의무와 관련 규정 신설인데요. 공정거래법에 보면 당사자 이해관계인 참고인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들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공정거래법에는 진술조사를 하는 경우에 진술조사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는 규정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사건 절차 규칙 말고 조사 절차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조사 절차 규칙에 보면 진술조사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법률로 상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달라지는 사항이 기존의 조사 절차 규칙에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참고인에 대해서 진술을 들은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 진술조사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법률로 상향하면서 당사자에 대해서는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 반드시 진술조사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게 되었습니다. 진술자의 성명, 주소, 진술,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시행령에서 진술조사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미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인데 법률로 상향하면서 피조사인의 방어권이라든지 적법 절차를 강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 공정위가 조사를 할 때 진술을 들었는데 사실 내용이 별로 없고 하면 조서를 작성 안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어떤 내용을 하든 진술을 청취하게 되면 반드시 진술조사를 작성하도록 의무화 되어서 피조사인의 피시민의 방어권이 강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시면 당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당사자는 공정위 법집행의 당사자인 저희가 얘기하는 피조사인하고 피시민을 얘기하고요. 저희가 이해관계인이라든지 참고인에 대해서도 진술을 들을 수 있는데 이해관계인하고 참고인에 대해서는 진술을 들어도 반드시 진술조사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조사가 조금 비효율성이 생길 수도 있고 이해관계인이라든지 참고인 같은 경우는 보통 조사에 참고하기 위한 자료인데 참고인들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무화하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강의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채팅탕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관조소 교부 및 보관물 반환 규정 신설인데요. 기존 공정거래법에는 조사공무원이 어떤 자료라든지 물건을 영체할 수 있는 권한만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법 개정하면서 보관조소 교부 의무화하고 보관물 반환 사유 이런 것들을 법에서 도입을 했고요. 용어도 기존에 영치라는 용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일시보관이라는 용어로 순화하고 영치조소를 보관조소로 순화해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보관조소 양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사 절차 규칙에 보면 별도 서식으로 별치 서식으로 마련이 이미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법 개정을 하면서 기존에 사실은 사건 절차 규칙에 영치물에 대한 반환 규정이 구체적으로 있었는데 기존에 반환 사유는 영치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즉시 반환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법으로 상향하면서 반환 사유를 시행력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시행령의 내용에 보면 검토 결과 해당 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면 일단 즉시 반환하도록 사유가 하나 더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즉시 반환 사유 중에 하나가 이미 조사를 통해서 조사 목적이 달성됐을 때 그로 인해서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도 즉시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장 조사 시 조사 공문 교부 의무가 신설되었는데요. 기존에 공정거래법에는 현장 조사를 하는 경우에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제시 의문만 규정을 하고 있었고 실무적으로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조사를 시작했었는데요. 조사 공문 제시 의무는 기존에는 조사 절차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조사 공문 교부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게 되었고요. 조사 공문의 기재 사항은 시행량에서 규정하는 걸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공문에는 조사 목적이라든지 기간, 조사 대상, 조사 방법이라든지 조사 거부 시 제재 규정에 대해서 일단은 기재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의견 제출이라든지 진술에 관한 사항도 조사 공문에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사 단계 의견 제출 및 진술권 명문화인데요. 기존의 공정거래법에는 심의 단계에서 의견 진술권은 규정을 하고 있었지만 조사 단계에서 의견 제출이라든지 진술권은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시에서 조사 절차 규칙에서 조사 과정에도 의견 제출이라든지 진술권을 규정을 이미 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법률로 상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사 과정의 피조사인 뿐만 아니고 이해관계이라든지 참고인도 조사 과정에 의견이 있거나 진술할 내용이 있으시면 조사 과정에 진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인조력권 명문화인데요. 기존에는 고시 조사 절차 규칙에서 변호인조력권을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공정거래법에는 별도의 근거 규정이라든지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법 개정되면서 조사라든지 심의 절차, 모든 사건 처리 절차에서 피시민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법에서 명시를 했고요. 법률 규정을 보면 변호사 등 변호인으로 되어 있는데 변호사뿐만 아니고 경제분석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 변호인이라는 표현은 형사 절차에서 쓰고 있는데 행정 절차 같은 경우는 보통 법률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서멸시태 조사 근거 규정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공정거래법에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 대해서 서멸시태 조사를 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부재했었고 만약에 공정거래법상 서멸시태 조사가 필요해서 하게 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 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자율적인 협조하에 서멸시태 조사를 진행을 했었고요. 참고로 하도부법이라든지 유통법, 감행법, 대리전법에는 서멸시태 조사에 대한 근거 조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행정조사 기본법에 따른 서멸시태 조사를 하게 되면 만약에 협조를 안 하는 경우에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사의 실효성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법 개정을 하면서 특정한 거래 분야에 대한 서멸시태 조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을 했고요. 서멸시태 조사에 대한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자료 제출에 대한 과태료 규정도 이번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과태료 규정 관련해서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서멸시태 조사 자료 제출을 안 하거나 고의로 또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대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임직원 같은 경우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량에서 별지로 과태료 부과 수준을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1차, 2차, 3차 위반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금액은 차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PT 자료에는 없지만 개정된 내용을 추가로 좀 설명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기존에 조사 절차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내용이긴 하지만 이게 법률로 상향된 게 있거든요. 첫 번째로 조사 시간에 대한 규정하고 조사 기간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첫 번째로는 조사 시간은 원칙적으로 현장 조사는 정규 근무 시간 내에서만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는 현장 조사 때 근무 시간을 연장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사 시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피조사 업체와 협의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사 기간인데요. 이 조사 기간도 조사 공문에 기재되어 있는 조사 기간 내에 실시를 하도록 법률에서 명시를 하고 있고요. 만약 조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이 명시된 조사 공문을 다시 교부하고 조사를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가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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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